다음은 지석진씨 한번 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결혼 1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아홉 번 다녔어요 이런게 없는 거야 하나도 너무 당황해서 아유 추억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하는데 이런 카드 선물 석진형이 저한테 그저께 가요 통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어 형 나 이거 크리스마스 뭘 가져가야 되지 아 나도 없어 오늘 어떡할 거야 만들어 가야 돼 저 사람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아님 근데요 왜 앞에 연기 논을 해요 왜 아니야 근데 근데 보세요 잘 보세요 그랬었어 그랬었는데 내가 한참 고민하다가 이거 사실 가족의 비밀이면서 아내와 저 둘 만이 갖고 있는 비밀인데 이걸 얘기할까 어 이거 얘기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없어 다른게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즈음해서는 우리가 우리가 다시 부부만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. 뭐예요? 그걸 오픈한다고? 네. 이건 진짜고 사실이고. 시작됐다. 이제 시작이야. 말씀드릴게요. 사실 좀 쑥스럽습니다.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조금 쑥스러워요. 뭔데 그래요? 이상하네. 모든 걸 씻어버리면서 세족식 같은 거 하잖아요. 아주 아주. 우리는 세족식을 넘어서서 부부가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된다. 왁싱이요? 아니요. 왁싱이요? 아니요. 세족식이랑 왁싱이 무슨 상관이야. 오빠가 은밀하게 얘기하셔서. 아니요. 그건 아니고 발에 각질을 발에 각질을 바람이 있고 있고. 야 아이돌 짠 게 고장... 어 근데 오빠 여기에 뭔가 있어요, 각질 같은 거? 아니야. 아니야. 이거 왜냐면 이건 쓰던 거 좀 그려서 새 거를 하나 가져왔어요. 가져왔는데 아 근데 그거 조금. 진짜예요? 진짜예요. 자 스토리를 들어봅시다. 네. 뭐 얘기해 주세요. 이렇게 안 해봐요? 크리스마스에 이제 외식을 보... 저 죄송한데 지금 전화연결은 혹시 안 돼요? 저 죄송한데 지금 전화연결은 혹시 안 돼요? 지금 아 지금 아파요 아 아 아 그렇게까지 하지 마요 아침에 열이 38도까지 올라가지고 응급실에 가라고 38도요? 네 38도까지 올라가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근데 이게 발을 세족씩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울퍽했던 게 발을 이렇게 발이 진짜 고았거든요 발을 이렇게 딱 닦아주는데 뭐가 거칠한 거예요 아 이게 뭘까 뭐 티눈이 박혔나?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왜요? 어차피 알던 단계는 무슨 의미인단계야 아 이거 시장인데 억지로 울던 거 아 시장을 맨발로 다녔더라고요 맨발로 다녔더라고요 맨발로요 맨발로요 형수님이? 형수님이 이은민 선배님하고 비슷한 거 아니 맨발에 들어가하네요 형수 저기 구동사에 있는 거 나트댄스에서 그런 거잖아요 나키댄스에서 그런 거잖아요. 양말을 하시러서. 아니 형수 나키댄스 하시잖아요. 원래 쌈박이 좋아해요. 그러니까요. 그래가지고 거칠해가지고 안 되겠다. 그래서 근데 진짜 눈물을. 엉엉. 시장을 멤버로 다니셨어요? 아니 말이 안 되는 거네요. 무서워요. 무서워하는 쪽으로.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? 너무 가봐요. 시장에 뭐 멤버들하고 다니고 어제번에 시장에서 뭐 일을 하시라고 그랬다던데. 아 저 그리고 이거는. 아 저 그리고 이거는. 어 편지다. 편지인데. 이게 반성문. 어? 반성문. 반성문을 쓴 거예요. 언제요? 아니 아니. 내가 쓴 게 아니라 우리 애가. 애가 쓴. 내가 쓴 게 아니라 마카처럼 가는데. 어저께 그냥 현우 깨워서 그냥. 어제 현우 깨워서. 야 또 그냥 반성문 알았어. 이게. 크리스마스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고요. 당연하죠. 이게 어릴 때 써가지고. 한 번 좀. 법적 틀리는데. 아 이거. 내용은 좀 공개 못합니다. 내용은 좀 공개 못합니다. 아니. 아니. 공개 안 했다는 거예요. 봐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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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공개 못하는데 왜 가지고 온 거예요. 혼자만 보세요. 잠깐만요. 일찍 마시고 혼자만 보세요. 내용은. 왜냐하면 부부가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여기. 좀. 근데 이게 카네이션이 있는 걸 봐서는 이거는. 어버이날에. 어버이날에. 받은 건데요. 아니. 어버이날에. 이게 받은 건데요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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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이가 1밖에 없었나 봐요. 아니. 분명히 크리스마스고. 분명히 크리스마스고. 분명히 크리스마스고. 제가 그럼 읽어도 되면 조금 읽어드려도 돼요? 예예예. 엄마 아빠. 엄마. 저는 엄마에게 가끔씩 대대는데 이제부터는 안 대대게요. 이제부터는 예의있게 행동할게요. 그리고 제가 다시 태어났다면. 엄마 아빠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. 예예예. 엄마 아빠 사랑해요. 네. 어? 5월 2일. 여기. 5월 2일. 여기. 가져와. 여기. 아니야. 형 왜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야. 하지마. 야. 여기 5월 2일 있잖아요. 아니. 여기 저번. 그럼 형. 이거 왜 저번아. 메브리 크리스마스. 아니. 이게. 여러분. 우리 집은 정말 이런 크리스마스도 이거 봅니다. 자. 하나. 둘. 셋.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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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허허허허허허허 케 directorsentin 고백 보조